안녕하세요.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18학번 옥진욱입니다.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벌써 4월 중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학생들과 선생님분들이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쓰기, 손씻기 등을 잘 지켜준다면 저희가 빨리 웃으면서 캠퍼스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. 전국에 계신 학생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. 저희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서울예술대학교 화이팅! 서울예술대학교 torák desesper이트 서울지어 전국ี 서울예술대학교 화이팅! 서울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8 ratios 서울예술대학교